해외 언론에서 국제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남북 간의 관계, 한반도 긴장 상황인데 북한이 계속해서 순항미사일 발사하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단히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가 국제적으로도 한반도의 전쟁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지금 점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죠. 먼저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순항미사일 최근에 실험을 계속 발사시험을 하고 있고 서해상으로 계속 발사하고 있고 네, 서해상에서도 있었고 동해안에도 있고 했죠. 지금 사실 순항미사일 기술은 우리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순항미사일을 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항미사일은 지상에서도 쏟는 지대지 순항미사일이 있고 잠수함에 쏟는 순항미사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항미사일은 사실은 탄도미사일과 다르게 무인폭격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전투기 같은데 비행기에 엔진을 달고 저공으로 날아가서 정확히 폭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고도화된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천에서 한 2천 킬로까지 날아가서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체계인데 북한이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역비대칭으로 우리가 순항미사일 기술이 앞서 있었는데 지금 이걸 고도화시키면서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긴장이 고조되는 한 측면에는 또 우리 정부의 대응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물론 북한의 이런 도발이 문제겠지만 항상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나듯이 우리 정부의 대응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강대강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말폭탄하면 우리도 말폭탄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저는 3월쯤을 되게 위기설로 봐요. 왜냐하면 3월에는 우리 군에서 한미연합 대규모 훈련이 있고 또 총선 한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것을 노려서 또 도발을 하고 거기에 또 우리는 맞대응 차원에서 또 도발 대응을 강하게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에스크레이터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전에 연평도 폭역 도발과 같은 어떤 폭역전이 되든 또는 무인기 침투를 통해서 혼란시키든 아니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우리 사회망들을 마비시키든 여러 가지 이런 도발이 예상이 되고 우리 정부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걸 위기관리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가 고조되는 걸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오히려 계속 막말을 더 쏟아내고 말폭탄을 쏟아내고 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훈련 같은 걸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는 언론의 공표를 잘 안 했어요. 훈련하는 건 열심히 하지만 그걸 과장돼서 막 언론에 공표를 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조용히 하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관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좀 훈련하면 막 그대로 언론에 공표하고 또 과장된 액션을 하잖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핵 잠수함이 우리 들어오니까 윤 대통령이 자존심도 없이 그 위에서 발언도 하고 그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액션을 하게 되면 더더욱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군사적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한 측면은 위기관리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위기로 가고 있다. 위기로 가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쟁을 한다. 싸운다. 그러면 이기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 이런 국제전 도발 이런 게 없게 하는 게 당연하죠. 방지하는 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군의 첫 번째 임무도 전쟁 억제입니다. 억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억제를 하려면 우리 힘을 키우면서도 한 측면은 평화를 만들고 위기관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반쪽밖에 안 하는 거죠.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만드는 작업은 하지 않고 이쪽 힘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금 한반도가 위기로 치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아니 북한이 도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당연히 반박을 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강하게 억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주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엿과 채찍은 늘 필요하고요. 채찍도 필요하지만 엿도 필요한 거거든요. 인간사들 모든 데서.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에는 강하게 하면서도 한편에는 대화하고 당근을 주든 또는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남북한이 아예 통신망도 다 단절됐고 대화창도 다 단절돼 버린 게 문제죠. 지금 미국과 옛날에 구소련이 핵 위험 속에 있을 때도 미국과 소련은 직통망 개설되어 있었어요. 냉전 시대에도. 왜냐. 우발적으로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로. 그런 경우는 더 이상 고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통망을 해서 하는데 지금 한반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끊어진 거죠. 그런 끊어진 것들 속에는 북한이 물론 정책을 강공으로 하기 때문에 있지만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하면 또 가능도 한 것이거든요. 9.19 군사합의만 봐도 그런 거죠. 실제 우리가 먼저 비행금지 구역 효력 정지시키니까 그 다음날 바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실질적 파기를 하겠다 하고 또 도발을 하고 지금은 9.19 군사합의가 거의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안전판이 제거해 버리니까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러시아의 관계 이게 좀 악화가 되면서 지뢰대를 잃어버렸다. 결국 북한과 어떤 여러 가지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닫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해서 이것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신원식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제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자유 진영 측면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전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은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전면 지원 속에는 군사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하고 비군사 무기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것까지가 적절점인데 군사 무기까지 지원을 신원식 국방장관이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은. 대부분은 국방정책은 장관의 생각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 어떻습니까? 밑에 실무정책 위반자들은 장관이 이런 생각하니까 군사 지원안을 갖고 가면 좋아하겠구나 하고 그렇게 자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파탄 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있죠.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해서 러시아하고 더 적대관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 북한을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러시아 중국을 자꾸 적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더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끌고서 부스름내고 있는 거지 않았나요? 아마 지금 이 말 속에는 저는 신원식 장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군사 지원을 자꾸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 전에 군사적 지원에 대한 암시를 했잖아요. 세 가지 조건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아마 군사적인 지원을 요구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흘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단호하게 대한민국은 사실은 거의 말려들면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에. 그러니까 이 적절점 이상은 안 된다라고 딱 단정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미국에 끌려가는 이런 형국을 하다 보면 동북아를 점점 위험 속에 빠뜨리고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국무위원인 장관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절제된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장이 또 고조가 되고 러시아와의 관계 이렇게 또 파탄으로 가게 된다면 또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있게 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것인데 그럼요. 그래서 국방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국무위원들의 발언 한마디 하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좀 소리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